영원l 잘 안들리는데요? הה 겐지 들어와있구요. 겐지 부조 exceptional 어 장난아닌데? 오 로드워 그랩 빠졌구요 저희팀 루시우도 빠져버렸네요 어 매크리 다운 로드워 그랩 빠졌구요 반피 약쟁이 약 빨아요 오케이 겐지도 죽어버렸네 로드워그 정면 그랩 조심하시고 로드워 그랩 빠졌어요 반피 겐지 밈! 로드워그 조져버려요 저거 오케이 제니하타 다운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개피 자 자리에 낙사 루시우 개피 상대 제 옆에 나왔어요 왼쪽에 겐지 로드워 그랩 빠졌구요 정면으로 들어와요 초월 들어갑니다 한번 아 뭐야 상대의 궁 조심 아 초월 뚫어버리죠 아 나이스 다운 오 나이스다 바이오 애들 스폰 됐어요 매크리 네 네 겐지 아 자기신대 빠졌구요 아 이거 너무 세다 얘 자리야 반피 자리에 개피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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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오케이 쐈어요 우리 디바님이 막아줬습니다 어 오케이 나이스 좀만 뒤로 뺍시다 애들 이제 곧 들어올거 같아요 어 이건 뭐야 이게 잠깐만 어 어 여기 어디니 왼쪽으로 한명 가요 루슈 겐지 제냐타 세명 호그 다운 저거 한명 비비는가 오케이 개구리 아악 못잡았다 어디서 목소리 많이 들었다고요? 저도 많이 들어본거 같네요 제 목소리 1차구요 초면이 아니신가? 서울랜드 안내 직원이요 ㅋㅋㅋㅋㅋㅋ 정면엔 원숭이 어 이거! 뒤에 겐지 정면 겐지 제한타 조심 하시고 제한타 개 피 자리아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루시오개 피 뒤에 원숭이가 들어간거 보 зем몬 원숭이 다운 겐지 겐지 키부터 빠졌고요 아 겐지 개핀데 아 진짜 벌레같은 아이 정말 잘 도망치고만 와 존나 쎄 원숭이 보좌 음 안 돼 에이 조겨요 스님 죽여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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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녕 원숭이 아니요 마이크 산 겁니다 따로 다이내믹 마이크 어이구 자리아 에너지 너무 많이 채워버렸네요 자리아 자기 실드 없고요 자리아 궁 있을거 같아요 이제 하지만 저 초월이 있습니다 오 우리 겐지 죽는다 상대 겐지 반사 빠졌고요 리퍼 나왔네요 아 초월 한번 셀이 들어갑니다 척양 정면 척양 먼저 보세요 원숭이 개피 아 원숭이 부주화 문실 살려야죠 원숭이 거점 나 부터 탔어요 닌 자리아 반피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겐지 반피 나이스 겐지 다운 엉덩이가 참 탐스럽구나 제자야 엉덩이가 참 탐스럽구나 제자야 뺏어 막죠 제자야 자식이 못돼 먹었어 아 리퍼 다운 나이스 어 살았어 상대 잘 맞다 신혜에 방송 탄다 ㅇㅈ이 로그 타 얏 지금 우술 어때요 전 사이에 가장 큰... 괜찮은데 좀 작아요. 잡으면 안 들리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저거 뭐라고 하셨던데? 방송... 방송은 어떻게 하세요? 아 저 유튜브랑 아프리카 합니다. 아하... 지금 한 1000분? 900분? 950명 정도? 900명이요? 예. 라인 나왔다. 라인... 라인 개피? 겐지 반사 빠졌고요.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기 실드도 빠졌어요. 라인 돌지? 겐지 들어온 거. 보조아. 오케이 겐지 있다.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보조아.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리퍼 망령 빠졌고요.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 개피. 왼쪽. 아이고 라인 라인. 라인 저거 거의 다 썼을 것 같아. 아이고. 뺄게요. 예. 오른쪽에 웨크리. 어 저거 궁쳤겠다. 어. 쿵쿵쿵 준비 됐어. 으아 힘내. 멋쩍을 장악하자고. 훌륭한 스스로. 라리아. 초월... 75%? 아이고. 왼쪽 발코니에 매크리 있어요. 예. 제가 견제하겠어요. 라인이? 발코니에서 발코니 아직 매크리? 초월? 아이고 매크리 다운? 라인 망치? 겐지궁? 아! 총알이 없어! 구슬이 없어! 아! 구슬이 없었어! 저 루시우 우리 튕기지 뒤쪽 힐킷이 있는데 뒤에 뒤에 루시우 아! 구슬만 있었어도 내가 다 따는건데 겐지 안죽어 피 한 칸인데 그게 더 신기하더라 왼쪽 겐지 오! 라인 개피 자리야 주는 실드 빠졌구요 왼쪽에 맥 겐지 아! 겐지 개피인데! 우리팀 기지들 힐킷 먹으세요 우리팀 기지 쪽으로 와요 겐지 뒤에 왼쪽 왼쪽 겐지 조져버려요 저 벌레같은 짜식 아아! 아아! 주역경은 변화의 기회로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습니다 헤이! 여기뽕들 일단 약간 뒤로 빼는게 나을까요? 나을지 않을까? 너무, 너무 들어왔는데 한번 뒤로 빼요 우리 자리야 죽겠다 망치 조심하세요 한번 찬쎄 빨리 석양! 형은 없나? 음 벌레 죽었구요 왼쪽? 리퍼 리퍼 뒤에 망형 없어요 왜요? 안되지 디에이 리퍼 디에이퍼 리퍼 궁 조심하세요 디에이 리퍼 거점 리퍼 거점 리퍼 오키오키오키 루시 반피? 아 루시 왤리 안죽냐 어짜식이 저 푸스 좀 주세요 제가 가서 썰어버릴게요 집중중습니다 오케이 루시 루티유한테 줘 버렸네 자리야 안돼! 당첨! 당첨이요 세명중 한명이었는데 총ima 세워 지금 진추장까지서 받을 수가 없어요 팀취창이 꽉 찼어 팬분들 그거 다 받아버려가지고 맞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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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으흠 으 으 으 한팔 한팔만 이깁시다 으 으 으 으